내 주인공 얼굴이 많아 안 된다 백식인데려 유렇지 백이면 하얀색 백 아닌가? 흰 백 아닌가? 일백 백인가? 백성빈 어? 첨두도랑 피해야겠네 이게 이번 작품 오리지널 비체들 주인공 눈물 초쿠머도 그렇고 비체도 그렇고 사기중이 사기해요 끝났어요 상상인상으로 쎄요 부천댐 웅큼 낫겠는데 대신 맞아주면 죽는데 아 그래도 겁나 패면서 뒤에 뒤에 이제 포탄 하나 떠가지고 우와 안죽었다 일단 막탄은 그걸로 해야되고 막탄은 최대한 안치고 그래야 턴이 빨리 끝나니까 상대편이 뒤에서 죽으면 되니까 막탄은 최대한 밑에 치고 저거 그걸로 아 그래요? 아리콘미네이션으로 잡자 점수 올린거 없냐? 아 그래요? 풀옵이니까 저건 풀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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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에요 무적 쟤는 그냥 혼자있으면 다 이겨요 그냥 야 근데 진짜 적당히 패라 진짜 애들이라서 그게 없어 뭔가 이게 어 이게 그게 있어요 어린애들은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휩쓸리잖아요 주변에 그냥 적은 무조건 패야된다 약간 이런거 같애 어 양심의 일말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그냥 패 그냥 어 잠깐만 얘네 약하잖아 얘는 잡아야되겠는데 얘는 잡자 그냥 그냥 어? 되는대로 그냥 다 때려요 어어? 와 이거 빗나가? 아 너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주인필드 얘는 여기있죠 얘는 트랜잠 발동 써볼까? 저 야 트란다니 뭐에요? 아시는구나 트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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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다. 필살 파워 썬더 브레이크. 손가락 하나로 넌 죽었다. 내가 손깍질하면 넌 죽는거야. 다음에 죽는거야. 다음에 죽는거야. 다음에. 이번에 죽는게 아니고 알지? 유유백사같은거 봤지? 지적하고 바로 죽는게 아니고 다음에 죽어. 살인예고지. 살인예고. 살인예고. 70인데 너무 많이 빠진다. 아. 이거. 이거. 이게 너무 잘 먹는데? 이거. 되게 그렇게. 킬. 아. 그래도. 쓰자. 2인 엄청 높네. 아. 더불호. 그럼 또 더불호 무조건 나가야되겠네. 어디서부터. 어느사람들. 원하는 기체로. 뭐. 가야죠. 다음 기체 뭐 키울지 생각중에 있는데. 어. 얘가 얼마나 부상해. 나는 괜찮은데. 우리 기체 부숴지면. 어? 돈 내야되니까. 안 된다고. 진짜 이게. 얼마나 적이에요. 비룡. 얘 이름이네. 아. 비룡이네. 어이씨. 쎄. 쎄. 완전 해피거롭죠. 보스복이네. 고기동. 저 사실. 잘 몰라요. 기체를. 기체를 잘 몰라서. 어차피 이거는 뭐. 아무 기체나 해가지고. 어차피 주인공 하나로. 하드캠이 되니까. 아니면 딴거는 뭐 이제. 뭐. 어. 이 기체 키워주자고. 이 기체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 이거 이쁘네. 이거는 키고 싶다. 얘는. 이쁘게 생겼네. 일단. 이게 모션이나. 이게 오토바이 모는. 그니처럼. 이. 탑팔러도 괜찮고. 아유. 망할 수가 없는게. 이미 이제. 얘 하나면 충분하대요. 얘 하나면. 얘 하나면. 깨는거 충분하대요. 나머지 필요가 없대요. 이거 깨야 되는데. 지금 4턴대지. 4.. 넷턴째. 4턴째. 잡으라. 잡아달라고 있던데. 4턴째. 이거. 이거. 까야되는데. 아. 저. 못가겠다. 자 이거 4툰째 저거 까야되거든요 4툰째 언니 언니 거리니까 그 카카오 웹툰 그거 압니까 좀비 나오는거 카카오 웹툰 까먹었다 그거 생각나네 그거 재밌는데 카카오 웹툰 언니 언니 거리는 거 강의실 나오고 막 그런거 있잖아요 그냥 좀비 갑자기 튀어나왔네 바알은 디아블로 아닙니까 고비롱 아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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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케이너 제발 40파면 진짜 아 진짜 진짜 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오 아니다 상추는 항전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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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주고 룰이.. 룰이하리? 너무했다 내가 했지만 기체 하나에 저걸 쏟아붓는다는거는 오버패인거 같아요 그냥 뭐 휩쓸어버리는데? 조금 오버했다 아 분석.. 아 분석 녹화할걸 아 바보같이 했다 분석 녹화할걸 분석 녹화할걸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얘부터 패야되니까 한 대 맞아보자 아 저 베리어도 있으니까 아 얘도 많이팬다 어 11000 거의 다팠는데 에디어빈그 육신나무 걸렸네 와 2800 개밍이네 그냥 얘는 아 얘도 공격할수있잖아 처음어때 기벼 발편잠바 발편잠바를 쓰는데 헬스천에 발편잠바 발편잠바 그 거를 발편잠바 아 이거 걸어진거 없나 야 그거 야 그거 못맞추는데 왜 영중률이 안나오는데 이러면 안되겠다 너 너 구엘리 장거리기퍼 집중 집중걸불 아직 좀 6퍼 되나? 와 하.. 신기하네 아하 어? 어.. 아 안맞는데 잃으면 전부 누른다 제발.. commands朋友 제발.. 대사팀 아 이거 아니 이거 선택 아 선택할려다가 아 점 눌렀어 점 눌렀어 여기다가 좀 터지는데 빈샤베르 95 이쪽은 맞는데 아이 한 번에 버텨겠지 아 이거 씨 크다 한 방금 막 버텨겠죠? 주먹 많이 안되지 1600개 오케이 얘를 어떻게 가지? 얘를 어떻게 가지? 얘는 이렇게 장면을 잡아오고 빛라이프 65퍼 오 필요와 핏 없나? 기력 안되고 이건 없는거 오 오 오 얘는 맞는다 아 불굴이 꺼내놨구나 아 웨딩피치는요? 그 그 케이캅스 여 여경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자 2명 여자 2명 여자 경찰 2명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까 두 번 놓친 게 너무 컸다 두 번 놓친 게 이거 진짜 큰데요 이거 이번에 끌었어야지 이번에 끌었어야지 이거 포인트 못 먹겠다 이거 포인트 못 먹겠다 빅라이프 연사 62 역시비 아 이거 갖고 놀사야인데 아 지금 안된다 아